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자 제가 약간 잡담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는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 문서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성들이 좀 있어요. 어떤 한계성이냐면 공식 문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일단 가장 정확하게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식 문서를 접하면 처음에는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식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에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누군가가 만들어오는 친절하고 편리한 그런 가이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쉽고 빠르게 그 내용을 익히시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저의 주관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사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건데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CSS 쪽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쭉 내려가 보면 HTML5의 독타입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다큐먼 독타입을 간단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컨테이너스라는 것은 이런 건데 이렇게 쓰라는 뜻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드가 뭔지 아시나요? 그리드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가상의 선을 긋고 그 격자 모양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좀 더 정돈된 느낌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디자인적인 컨셉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그런 그리드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12개의 컬럼 즉 12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는 그리드를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exa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두 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열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다면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예요. 즉 요기 있는 한 칸이 요기 있는 요기 있는 div 태그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거 전체를 하나의 행으로 묶는 것이 바로 요기 있는 이 row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다면 이 한 칸에 해당되는 것에 call md1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클래스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묶은 그 위에 있는 상위 태그에는 row 행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라 라고 이 매뉴얼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매뉴얼에 적혀있는 대로 자신이 디자인하고 싶은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은 태그에 적절한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얘네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셔야 될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 파일에서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1.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 bootstrap의 기본적인 내용을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걸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localhost 이렇게 경로를 올바르게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이 지저분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어 볼게요. bootstrap 3. 3.4 dist 그러면 여기에 있는 1.html을 열면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다. 우리의 예제처럼 자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우선 hello world 밑에다가 제가 음 내부 그리고 ul li 그리고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article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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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런 html 코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이 html is 라는 걸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같은 행에 위치해야 되는 것들 갓 얘와 얘는 이것이 1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행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내부 태그와 article 이라는 태그가 같은 행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같은 행에 위치해야 되는 태그들을 우리가 상위 태그 하나를 임의로 만들어서 걔를 걔를 묶어줍니다. 그루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같은 행인 태그는 클래스를 row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bootstrap의 설명서에 적혀있어요. 같은 행은 row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로 묶어준다. 자 그럼 제가 리로드를 했어요. 근데 변환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열들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css에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해서 넣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내부에다가 클래스는 col md one 이라고 하고 두 개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키워보면 이게 반응형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의 어 뭐죠 위치가 배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타일 태그를 하나 만들고 내부에 border를 1px solid red 로 주고 그리고 article 태그에 border를 1px solid blue 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때요? 여기에 있는 얘와 얘가 같은 행에 위치했고 그리고 두 개의 폭이 폭이 같아졌죠. 두 개의 폭이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적절한 폭이에요. 자 얘가 한 여기 있는 첫 번째 열이 한 이 정도 위치까지 오고 나머지가 전체를 사용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여기 있는 이 화면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 점 점 점 12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의 태그들을 한 열 식의 부피를 차지하도록 코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call1이라고 제가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저기 있는 call1을 2로 바꾸고 얘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금 2고 얘는 지금 1이거든요. 그러면 2가 1보다 두 배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얘는 전체 12등분 중에 이만큼의 폭을 차지하고 얘는 나머지 전체를 차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얘를 12등분 중에 열 칸을 쓰겠다. 얘는 12등분 중에 두 칸을 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거는 두 칸을 쓰고 여기 있는 이거는 열 칸을 쓰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인 부트스트랩에 이 파일 있죠. 이 css 파일에 col-nd-e 라고 하는 class name은 어떤 부피를 가져야 된다 라는 그 효과가 여기에 미리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class name만 맞춰주면 여기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그 효과가 여기에 적용돼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프로젝트 다시 돌아가서 index.php 여기에서도 우리가 직접 css를 통해서 이렇게 다단을 현재 구현해 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 있는 css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article은 left 그리고 어 내부 쪽도 이렇게 plot-left 그리고 폭은 200p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css 코드를 작성해서 여기와 여기에 디자인을 우리가 꾸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css를 직접 쓰지 않고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해 보자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css 코드를 제가 싹 지우니까 우리가 했던 디자인이 아깝지만 다 날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부트 스트랩으로 해서 우선 뭘 해 볼 거냐면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은 한 뭐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 제가 클릭해서 본문을 열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은 이 위쪽으로 나와서 이 옆에 부분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자 방금 우리가 봤던 부트 스트랩의 지식을 여기에 적용해서 같은 행에 위치해야 되는 것들을 로우로 우리가 묶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같은 행을 차지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얘 얘가 누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부 태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컨트롤 부분 얘가 바로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나머지 그게 바로 이 밑에 있는 아티클 전체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같은 행에 위치하게 하고 싶다면 이것들을 전체를 묶는 하나의 태그를 만들고 그 태그의 클래스네임으로 로우를 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로우라는 이름을 주고요. 저 태그 안쪽으로 우리의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아직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컨트롤과 여기 있는 아티클이 각각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이쪽에 요쪽 전체에 위쪽에는 컨트롤 얘가 이렇게 오고 아래쪽에는 이 본문이 표시되는 부분이 이렇게 오도록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태그 부분과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열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감싸는 div 태그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컷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만큼이 붙여넣기 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부라고 하는 태그와 우리가 지금 만든 컨트롤과 아티클을 묶어주는 이 태그가 각각 여기 여기에 표시되게 하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클래스는 class call call md 그리고 2라고 하고 3 정도로 할게요. call md 그리고 9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경계가 여기쯤 되려나요? 이렇게 분할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css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단지 클래스의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자 어때요?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쓰니까 우리가 css를 직접 다루지 않고도 이렇게 다단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런데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css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html, css, javascript가 할 수 없는 일을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트위터 부트 스트랩도 javascript, html, css를 이용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편의적인 것들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화면이 지금 크니까 다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단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얘가 작아지면 어느 정도 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단을 없애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 레이아웃은 화면이 작아져도 다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불편하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까지도 알아서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